어? 어 죄송해요 제가 직업병이라서 김 비서!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부회장님이 여기 어떻게 와 야! 택시 할증부터 배가 부담해 택시 타야 될 거 아니야? 야 너 지금 사람한테 돌 던진 거야? 너 저 진짜 돌이야? 안 맞았는데 뭐 안 맞았으면 어쩔 수 없지? 어쩔 수 없다니 그게 말이야 똥이야 거의 80%에 육박하는 게임이거든 뭐? 오 봤어 어 팀워크가 남다른 3번팀 뭐다는 걸 봐 아니 왜 그러ó 아 안 왔습니다 뭐 안 왔다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니 그니까 아까 1층 로비에 아 아 아 헐 왜요? 뭔데 헐 강쌤 이것 좀 보지하겠어요 23일이면 유대인님 작전 가신다는 날짜 아니에요? 아주 큰 작전 하시네 그러게 정말 평화유지군이 따로 없다 저거 유대인 아니에요 저 혹시 남자친구 아니요 그냥 아는 애예요 아 그러면은 여기 네 여기다가 연락처 좀 다니엘 오빠 저 꼭 소고기 사주세요 운영이가 오빠야만 연락기다린당 연주씨? 연주씨 연주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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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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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주씨